한국전 참전용사 3회째 개최된 설날 작은 경로잔치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행사는 건강식품회사인 헬스앤젯에서 주최했고 90개 후원업체와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주최측인 헬스앤젯 임원국 사장은 2014년 2월 1일에도 설날 작은 경로잔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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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인헌 부 사장님의 입장말을 쓰시겠습니다.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se two people who put a lot of efforts and time for this event. National MD Melissa Lee and Ms. 헝구 Lin from 헬스 엔젤 will make her speech. 어머님, 아버님, 주머니에 손 집어넣으시고, 새벽떡 준비하세요. 그리고 쿠폰도 안아주세요. 저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항상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싶을 때마다 어르신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모시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날입니다. 좀 크게 웃어주시고, 즐겨주시고,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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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한의 노인회 이재환 회장님 네 분. The President of the Planet Korean Senior Association, Gerald Lee and his wife. 전 뉴질랜드 한의 노인회 이재환 회장님. 전 뉴질랜드 한의 노인회 이재환 회장님. 그리고 노인회 이재환 유 회장님. 연구사관님께서 무지개 진영 합창단, 남시사성 예술단 신영국 반장님과, 제니오 공예협회의 양미호 회장님께 감사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ainbow Senior Choir and the Southern Cross Korean Performing Arts Group, 경두신, 박스아티스트 아소시아이션, 미옥 양, with a letter of appreciation. 교회는 평소 투철한 경로사상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한인사회의 화학과 발전을 공헌함으로써, 널리 공포사회의 기관이 개혁해 이에 도청합니다. 2013년 6월 9일 주요 오클랜드 종영사 박일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환 노인회 회장님. 최남규 고문님. 또 오늘 92세에도 불구하시고, 오클랜드에서 가장 최고령이신 김인명 부르신, 그리고 짐 누망 참전용사회 회장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신 수많은 단체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t that funeral, I reflected that we're all getting older, and events like this one here today remind us all that people care about each other, and long may that last. Again, I congratulate the organisers of this event, and thank you very sincerely for thinking enough about the visitors here to invite them to share this significant event with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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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고맙습니다. 잡히고 지켜 정답은 은혜 언저든 뭐를 맞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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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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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 아 내가 가는 길을 못 먹지 마라 방망망고라 와란 자우라를 노래 부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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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 laps ich ein 부른데 당신은 부른데 장비라고 할래요 당신의 선을 고압을 안해도 환장의 말을 계속 못한 애도 신부는 그 삶을 고마다 당신처럼 장비라고 하신 장비를 닮았대요 다음은 다이렉스의 60절 기자는 시크릿까지 바로 그 기자로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면 42원 좌기예후리 62원 1회 오버 의뢰점 저거 어머니 44원 18원 예쁘다 감사합니다 손이 몇 개입니까? 61원 61원 감사합니다 1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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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원 450원 120원 395원 217원 2 2 2 2 2 2 2 2 3 2 3 3 2 3 3 4 4 4 5 5 5 5 4 5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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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7 7 7 7 8 8 9 9 9 10 10 7 10 11 7 8 10 11 12 13 14 13 14 14 16 14 14 15 16 15 20 상처를 주지 못하여 영원히 그곳이 영호지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려 너희도를 보도 우리의 삶 말로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마음을 버리고 가시는 길 진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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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천천하늘의 별도 안고 우리의 살살이 말고 간다 감사합니다 이 한편 시절에 함께 누워서 믿지 못할 난 나의 꿈 내 자신을 웃으면서 내 주름 잡았어 믿지 못할 사랑 내 자신을 웃으면서 내 자신을 웃으면서 내 자신을 웃으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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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믿음과 건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혜정